데케이드 오블럽, 호기심의 10년, XSFM 그알질의 유승균 피디입니다. TMI의 향연 도시데이터 연구소에서 기억해 가실만한 첫 번째 이야기는 서울의 표심과 부동산 가격에 밀접한 관계입니다. 재개발이 시행된다는 뜬 소문만 내도 보수 여론이 따뜻해지는 서울의 정치 현실을 최대한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24년 추석 연휴 주간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잠시 건조에디터가 들어와요. 들어와 있습니다. 건조에디터도 모르는 오늘 방송에 대한 짤막한 줄임 정치평론가들이 총선이 끝나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은 4년에서 6년 후부터 표심이 확 바뀌어 있을 것이다. 음, 격전지라며. 네. 지난 10년간 35대 65, 40대 60, 45대 55, 48대 52까지 좁아졌거든요. 이 리니어한 추세가 바뀐 적도 없습니다. 음, 그러네요. 이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지금 이번 주에 저희는 그런 거 참고하세요 이런 거 말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은 나중에는 필요해질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여론조사를 보면 부산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0% 초반까지 나옵니다. TK도 쫓아가고는 있죠, 요새. 그렇죠? 다만 이제 TK는 무슨 힘을 써도 50%를 넘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정당이. 그렇죠. 현재 체제에서 뭐가 바뀌지는 않을 텐데 부산, 울산, 경남은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희구하던 세대포 이론이 아직 먹히지 않는 이유는 보수 정당에 대한 20대 남성의 지지세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전남북이 비등비등한 수준까지 민주당과 싸워보기에는 보수 정당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울경은 지금 그 시점까지 왔죠.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세대 교체고. 네. 그리고 인구 감소 문제는 결국 이건 또 젊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슬픈 얘기죠. 2, 30대가 한동안 정치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4, 50대의 목소리에 묻히게 되어 있는 그림이라는 거고 4, 50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4, 50대의 쪽수가 많기 때문에 7, 80대가 줄어들 때 7, 80대와 싸워볼 만해진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생각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만 다른 이슈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부울경 지역은 일단 그 큰 세대 간의 대회전으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서울은 앞으로 집값이 더 비싸질 것이고 신수연 소장이 분석해드린 바에 의하면 3, 40대들은 서울을 떠납니다. 나에 맞는 직업이 없어서. 3, 40대들이 떠나고 20대들은 머물러 있죠. 대학교가 있어서. 혹은 아직 버틸만 해서 직업을 여기에서 구하는 게 그래도 맞을 것 같아서 다른 희망을 아직 가질 수 있는 나이니까 좀 더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20대들이 남아있고요. 6, 7, 80대들은 집을 껴안으면 서울에서 크립을 펴고 엎어집니다. 이들이 집을 얻는 순간 갑자기 보수적인 표심으로 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개인이. 지난 금요일에 말씀하셨죠. 집비 보유. 내가 작은 다세대주택을 하나 30년 전에 얻어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재개발이 된다는 소문이 나면 갑자기 여론조사 전화가 왔을 때 보수정당 이름을 나도 모르게 누르게 된다. 실제로 그런 샘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집이 고급화되고 사람들이 늙어가고 30, 40대는 직업이 없어서 서울을 떠난다. 이 모든 게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서울은 점점 보수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22년 지방선거는 잠깐 반짝이는 이벤트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수가 유리해줄 거라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그 점에서 동네들을 분석해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신수연 소장 나오세요. 사랑과 동네와 선거 이야기 도시데이터 연구소 팟캐스트 에디션 서울 도시데이터 연구소 혹은 서울데이터 연구소 신수연 소장이 자기 동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짧게 TMI를 최대한 짧게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 어제는 우리가 동작구에 대해서 저평가를 했는데 잘라놓고 남은 것들이다. 근데 잘라놓고 남은 것들이면 그 남은 것들도 성격은 달라요. 어릴 때 서랍에 뭐가 들어갈지를 정리할 때 제일 성격이 다양한 게 남은 것들입니다. 동작구는 동네마다 성격이 꽤 다릅니다. 꽤 다른 성격을 만드는 것들 중에 동네마다 박혀있는 대형 시설 혹은 오래된 레거시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노량진부터 시작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노량진 구 1번 했으니까. 네. 수산시장입니다. 원래 수산시장은 서울역 뒤에 있었어요. 그랬대요. 1975년까지 서울역 뒤에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요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일제시대 때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일정대였다면 시내 수산시장이 필요하면 당연히 강북에 있었겠죠. 네. 경성에 일본인들이 많아지고 선화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니까 시장이 생깁니다. 그런데 남촌에 가깝게 생겨요. 한강 쪽에 가깝게? 아니요. 지금은 남산. 남산. 예장동 근처에. 지명 남산. 회현. 서울역 뒤에 이런 데 시장이 생깁니다. 그냥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생겼네요. 이게 시장이 난립을 하니까 총독부에서 이걸 통폐합해버립니다. 아. 통폐합해서 지금 서소문 역사공원 자리에 중림동 도매시장을 만들어버리는데 이게 원래는 사형장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 성지이기도 합니다. 아 거기? 네. 되게 좋은 데 있어요. 지금 가공에. 거기가 시장이 됐구나. 시장이다가 옮겨가고 공원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사대문 안팎에 서울에는 시장 큰 시장들이 되게 많단 말입니다. 그 주변 어딘가에 어시장도 있었던 거군요. 어시장이 있었고 수산시장은 여의도 밑에 노량진으로 보내고 청과물 시장은 저기 가락동으로 보내버립니다. 현대의 이야기네요. 가락동까지 갔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수산시장은 신축과 철거를 둘러싼 갈등 이게 현대로 오면 그러니까 뭐 이제 잘 운영되다가 2010년대에는 정말 큰일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회 갈등이 되게 큰 곳이죠. 후면적으로는 정리가 다 됐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재 그 턴은 이제 청년주택 부지가 돼서 공사를 하죠. 네. 하지만 아직도 끝까지 마무리되지는 않은 행동 안 해놓고 뒤집어 버렸으니까. 네. 한국의 많은 사회 갈등들이 그렇듯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학원가 유명하죠. 이게 원래는 중고등학교 입시 였다가 재수 학원이었다가 공무원 학원이었다가 로스쿨 및 자격증 학원으로 이제 쭉 변해 오고 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흔히 말하는 어제 얘기했던 스타 대강사들은 노량진을 다 찍고 지나갔습니다. 노량진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어제 말씀드렸듯이 학교들이 강남으로 오는 것과 동시에 학원들도 쫓아보냅니다. 그래서 강남 8학군이 만들어지는 시기 강남이 이제 형성되는 시기에 노량진은 학원이 만들어집니다. 78년에 이제 대성 학원이 제일 먼저 오고 79년에 이제 대형 종합학원들 기술학원 그리고 아마 지금은 이름이 안 남아있을 거예요. 정진학원 한세마원 이게 뭐 비타일증가 아마 그럴 텐데 맞아요. 이런 단가학원들이 노량진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응답하라 1988 보면은 쌍문동에서 1호선 타고 학원 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말죽거리 잔혹사에도 노량진 가는 버스 에서 이제 주인공들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그전에만 해도 이제 서울 로컬에는 예전에 입시 학원들이 있던 종로의 자리들 네. 그 뒤에는 뭐 검정고시 학원 이런 걸로 그 터가 그대로 남아서 그렇죠.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아직도 있죠. 예전만 하더라도 그 동네가 다 학원 맞습니다. 청량리 가는 이제 동대문구에서 종로가 빠져나가는 그쪽 길 맞습니다. 그래서 강북의 학원을 더 못 짓게 하는 그 그 규제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웃겨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지만 그때는 현실이었습니다. 50년 뒤를 내다보면 이제 주민들이 적극 반대했어야 되는 거예요. 강북의 학원을 더 이상 짓지 말라는 명령을 어떻게 내리지 아무튼 옛날엔 그게 됐다. 아무튼 그 노량진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학원가였고 이게 데이터로도 잡히는 재미있는 지점이 있는데 2002년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2000년 초반 데이터를 보면 지방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20대 주요 전입지역들을 살펴보면 주요 지역에 노량진이 없어요. 22년 전에는 다른 지역에서 서울 지방으로 오는 사람들이 20대가 별로 없었다. 정확히는 20대가 서울로 오는데 서울로 오는 주요 동네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노량진은 아니었다. 노량진은 아니었다. 근데 이게 2010년을 전후해서 노량진으로 20대들이 들어오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전엔 10대였던 거군요. 그전에는 이제 서울 안에서 움직이는 그죠. 서울 로컬들이다가 멀리서 공무원 시험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올라온 거는 2010년을 전후에 2010년을 전후해서 아까 이제 공군 시설 얘기를 얘기를 했는데 공군 해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길 하나 건너면 해군 해관이 있어요. 여기가 왜 공군 시설이 있냐면 일제시대 때 여의도에 원래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걸 따라서 이제 공군본부 그리고 공사가 그 여의도 대방을 따라 그 라인을 따라 쭉 들어오게 됩니다. 배후기지? 네. 지금 보람해공원 자리가 옛날 공군사관학교였고요. 맞아요. 그걸 알고 있어요. 원래 공군본부 자리가 지금 승의여고가 돼 있습니다. 길 하나 건너면 이제 아까 해군 해관 말씀드렸던 원래는 그 길 하나 건너서 지금 영등포 인데 거기는 병무청이 있어요. 병무청은 원래 해군 본부였습니다. 서울지방 병무청 네. 거기서 공군호텔까지 걸어서만 10분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공군호텔도 영등포군데 그래서 공군은 동작구해주고 해군은 영등포구해줬습니다. 그걸 바라진 않았는데 아무튼 뭐 군대 받고 싶어하는 건 옛날부터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성남고등학교 여기가 재밌습니다. 성남고는 왜 여기 있는가 네. 성남고 설립자가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김석원이라는 사람입니다. 되게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이제 일본 육사를 나왔고 대저까지 승진을 했어요. 대저하면은 아마 조선인 출신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계급 이었을 겁니다. 부역자 그거보다 더 높게 올라간 분이 없을 거예요. 왕부역자 그래서 진짜 친일행위자가 맞아요. 이 동네에 그런 거 맞네요. 숭실대도 그렇고 부역자가 만들었죠. 그러나 네.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근데 해방 전에 독립운동가를 대놓고 구원한 이력이 있습니다. 아 턴 힐 턴 페이스지만 아무튼 하지만 그 와중에 동료연설들도 다녀요. 참전 동료연설도 다닙니다. 그 와중에 학원도 세워요. 그게 성남고 모두의 역적이네요. 해방 후에는 이제 내가 어떻게 부역했는데 그 해방조선에 군인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다가 참여하는 척을 하다가 척이었는지 진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6.25에도 참전을 하고 김구 선생님과도 꾸준히 교류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교적이군요. 학교 학생들 데리고 김구 성묘도 갑니다. 나중에 되게 거듭해서 꾸준하게 자기가 가장 잘못한 게 이제 일제시대 때 부역했다 라는 얘기를 꾸준히 하시고 그래서 인간이 되게 다면적이에요. 아들 중에 한 명은 일본 육사를 갖고 남태평양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야스쿵이 있어요. 그럼 합사되죠. 네. 근데 이 사람 동기가 박정희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사람의 생애를 보고 있으면 약간 정신이 붕 뜨는 것 같아요. 서울 성남고 학생들은 이걸 배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알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장 역사가 있고 교과도 이제 되게 군가 같은 교과가 있어가지고 고대생들 김성수 알듯이 그래서 되게 다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방동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원래 아까 공군사관학교가 보람의 공원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공군시설들이 쭉 있다가 수도요거가 들어와요. 아까 이제 공군본부 자리에는 숭이요고가 들어왔고 공군사관학교 자리에는 수도요거가 들어옵니다. 여기도 원래 남산 예장동에 있었는데 여기도 옮겨왔고 기상청도 지금 여기 있는데 원래 정동에 있었던 기상청이 이전했습니다. 서울에서 자꾸 밖으로 보내는 뭔가를 이리로 내준대요. 여기다 내주고 박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동네가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이제 관악구 얘기할 때 하겠지만 여기 관악구랑 연접혀 있는데 바로 옆에 보람의 동이 있어요. 관악구 보람의 동이 있습니다. 보람의 아파트 보람의 라는 이름을 가진 아파트들도 있고요. 네. 아마 그 아파트는 대방동일 테지만 보람의 동은 관악구 보람의 동입니다. 근데 이거를 동작구에서 소송을 했어요. 왜요? 보람의 동 이름 쓰지 말라고 왜 우리 보람의 공원 가져가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꼭 이게 보람의 동 때문만은 아니고 그 한창 이제 2007년 2008년 이때 봉천동 신림동 이름들을 싹 갈아치울 때가 있었는데 아 그런 적이 있어요? 신당동 이름 바꿀 때처럼 음 이때 이제 동이 막 봉천 14동 신림 12동 이러니까 맞아요. 네. 이름들을 자꾸 끌어다 쓰다가 그 서울 최악의 던전 난곡 네. 난곡 이름도 난곡이잖아요. 네. 길찾기 어려운 던전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이제 다른 동네들하고 이름이 겹치는 동네들이 몇 개 생깁니다. 이거는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아마 그때 공무원들만 알 거예요. 그래서 신림 4동 이니까 우리는 신사동 하겠다. 헐. 그래서 강남구랑 동작구랑 손을 잡고 소송을 냅니다. 은평구에도 신사동 있는데? 네. 은평구는 아마 소송에 참가 안 했던 걸로 알아요. 그죠. 네. 그래서 소송을 해가지고 헌재까지 가서 써도 된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네. 동 이름 좀 겹치는 건 뭐 하지만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동 이름이 여러 개 생기는 건 귀찮단 말이에요. 다분히 순정히 소장님 입장이고요. 한 번쯤 제가 이제 타이밍은 신림선 을 만들면서 이제 행정구역 정비작업들이 쭉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작구에만 지나가는 신림선 두 곳은 보라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네. 보라메 공원역 보라메 병원역 이게 보라메를 꼭 우리 걸로 가져가고 싶다 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은데 네. 공군 동네입니다. 그 앞에는 보라메역이고요. 그 앞에는 병무청역이고요. 군사동네예요. 네. 흑석동 얘기를 조금 하면 흑석동은 신도시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 얘기 말고 1920년대 얘기인데 아까 처음에 서울의 남쪽 확장 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다가 흑석동 그리고 누랑진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서울이 남쪽으로 한강 남쪽으로 퍼지면 가장 첫 번째 일만한 동네가 흑석동입니다. 왜냐하면 한강대교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흑석동의 원래 지향은 전원 도시였어요. 전원 교육 도시였습니다. 저 어릴 때도 전원이었어요. 이 동네 아무것도 중앙대 있고요.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무지하나? 맥도날드가 없는 대학가 민간 개발업자 당연히 일본인이죠. 민간 개발업자에 의해서 되게 긴 시간 동안 추진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가 초기 계획하고는 좀 많이 달라집니다. 원래는 전원 도시 하고 싶었는데 원래는 일본인 부자들을 데려오고 싶은 도시였는데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본인들은 여기 터잡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더 먼데 가고 싶지도 않았겠죠? 본인들 직장과의 거리도 있고 직장하고 저번에 성동호 얘기할 때 신사동 얘기 아니 아니 신당동 얘기 잠깐 드렸는데 신당동으로 많이 갔고요. 신당동 장충동 이쪽으로 많이 갔고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남촌에 많이 있었고 강북에 머무르고 싶어했던 거예요? 굳이 강남초까지 오고 싶냐 출퇴근 힘들어요. 굳이 내가 강남에 살 수 있는데 안양에 가야 되냐 다리가 두 개밖에 없는데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학교 부지로 잡아놨던데 오기로 한 학교는 못 오고 다른 학교가 막 오고 학교가 오긴 왔어요. 여기는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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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다른 학교 중앙보숙학교 이게 중앙대 전시인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중앙 무슨 학교? 중앙보숙학교가 전시인입니다. 보숙학교? 네. 그래서 이렇게 4대 부설 학교가 맞나? 네. 그 레거시가 있어요. 중대 4초와 중대 4중이 붙어있잖아요. 네. 그거랑 같이 해서 이제 학교가 만들어지고 근데 원래는 중앙보숙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가 오기로 돼 있었는데 아무튼 딸났나 보네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일본인 고급 주택지를 만들고 싶었지만 전쟁통에 쪼개가지고 이제 조선일들도 팔고 그래서 택지가 쪼개지고 조선일들하고 일본인들이 해피하게 어울려 사는 동네가 돼버립니다. 그랬던 동네라고 합니다. 원래 총독부에서는 거주지 물리를 하고 싶어 했어요. 행정편이 때문이기도 하고 일본인들이 사는 동네와 조선인들이 사는 개토를 나누고 싶었다. 그랬는데 여기는 어쩌다 보니 섞여 사는 동네가 돼버립니다. 안 팔려서 네.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원래는 그래서 빨리 우리 개발해야 되니까 전차 빨리 연장해달라. 경성부에 빨리 넣어달라. 이런 민원들이 기록이 있어요. 총독부에 민원 넣은 기록이 있습니다. 한강철교 지나서 우리 동네로 오는 전차 만들어달라. 노량진 말고 노량진도 노량진을 일단 우선 가고 흑석동으로도 빨리 해줘 라는 민원들이 용산에 용산 출퇴근하는 역세권으로 만들어달라. 1920년대에 그래야 일본인들이 오니까 그런데 그런 민원이 많았다는 건 안 됐다는 얘기죠. 결국은 됐어요. 나중에는 나중에 그리고 도망갔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됐는데 망했고 곧 태평양 전쟁이 망하는 바람은 망했고 그리고 흑석동까지 오지도 않았고 한강대교 앞까지 밖에 먹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짓다만 적사 안내 자리를 잡은 원주민들이 있는 거죠. 네. 그 원주민들 중에 문선명 씨가 계십니다. 문선명? 네. 문선명 씨는 여기가 이제 한창 개발될 때 그러니까 그 일본인과 조선인이 몰려살던 그 시기에 여기에 자리를 잡아요. 여기에 자리를 잡아서 거숙을 하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도 여기 또 자리를 잡아서 한 젊을 때 한 20년 정도를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를 여기서 읽는군요. 네. 통일교 성지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의외로 흑석동이 종교시설들이 좀 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원불교 본당이 큰 게 하나 있고 절도 이제 좀 유명한 절들이 있고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이 동네 원불교 소태산이라고 부르는 네. 원음방송 서울지사가 여기 있었어요. 네. 엄청 큰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본사가 금천에 있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원음방송이 본사가 서울이 아닌 유일한 전국방송이었어요. 왜냐하면 총본사는 익산에 있으니까 본사도 익산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은 거기 소태산기념관이라고 엄청 큰 좋은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저게 원불교가 뭐야 하고 서울 사람들이 물어보는 그곳이 거기죠. 흑석동의 형성에 대한 얘기는 경성의 주택지라는 책에 되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경성의 주택지 이거는 아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경성의 최후의 신도시 최후의 전원도시 이면서도 민간개발 이라는 되게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라 그럼 그거 이명박 서울시장 때 강남을 만들었던 거 뭐지 그거 그런 거구나 저 끄트머리에 있는 내곡동 네 그렇죠 내곡동 거기는 공공개발이 좀 더 많긴 했지만 여기는 순수민간자본 근데 그때는 공공이 곧 사익이라서 그 시절에는 공인과 사익이 불리지 않는 네 자 동작구 TMI 시간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우리 땅의 깊은 맛 콕지벅 콕김치 해결의 실마리 데일리라이트 맥주효모 비오틴 내곁의 종로가 더 쌍화 큐어바이네이처 큐비엔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효모 데일리라이트 맥주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 손을 따라서 자 야야야 끌어 끌어 야 끌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효모 67년이었지 아마 종로의 작은 한의원이었어. 진도산 구기자 청궁 당귀 숙지황 좋다는 건 죄에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8시간 정성껏 달여냈지. 임금님께 올린 그 방식 그대로 말이야. 부드럽고 달콤한 전통의 쌍화차 요즘 사람들은 그걸 더 쌍화라 한다지.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인체 적용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했어 빈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될 땐 콕 집어 콕 김치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의 입맛에나 잘 맞는 깔끔하고 호불호 없는 맛의 대명사 콕 집어 콕 김치입니다. 우리 땅에서 난 산지에서 직접 구매한 양질의 재료를 썼고요. 절임 과정에서 숙성까지 철저한 생산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긴 하지만 명절에 가끔 집에 가면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반찬 통해서 나왔다가 더러지지 않고 혹은 식탁이 올라갔다가 그대로 다시 합쳐져서 다시 냉장고로 들어가는 김치들을 보면 조금 마음이 아파질 때가 있죠. 집안마다 문화가 다른데 명절에 유독 좀 느끼게 되죠. 본 적이 잘 없죠. 야생을 모르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어떤 세계가 있습니다. 넓은 세계에서는 모든 반찬이 맞아요. 기억나요. 그럴 것 같은 집에 가면 저는 김치를 강박적으로 다 먹습니다. 나와 있는 거. 그럴 때가 있죠. 엄청 짠데 밥을 이미 다 먹었는데도 김치를 먹게 되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네요. 그래서 집에 와서 괜히 또 내가 혼자 있을 때도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식약처의 해석 인증을 받고 철저한 관리를 받은 김치를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던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전통식품업체 인증도 받았고요. 포기김치부터 총각김치 석박지 동치미 갓김치까지 다양한 선택이 있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경기도 김치 콕지복 콕 엑셀스몰에서 아주 오랫동안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 되겠습니다. 둘째 날은 선거 얘기하는 날입니다. 인구분석을 어제 짧게밖에 안 했습니다. 네. 선거 얘기하기 전에 또 이제 인구 얘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이사항 없다. 이게 너무 제가 동작구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저평가하는 걸 수도 있어요. 동작구 아무것도 없다.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불이사항이 없다. 아까 이제 서울에서 20대를 빨아들이는 동네가 몇 개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울 상위 30개 중에 두 개나 있습니다. 노량진하고 상도동 여기서 30개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투표구? 아니요. 행정동 단위로 30개 행정동 단위로 20, 30대가 많은 곳 많이 들어오는 곳 많이 들어오는 곳 상위 30으로 줄을 세우면 그중에 두 개가 여기 있다. 노량진하고 상도동 두 개입니다. 노량진은 이해되고요. 상도동도 이해가 됩니다. 중대, 숭실대 그리고 총신대 이게 중대, 숭실대가 서달산이라고 가고 싶지 않게 생긴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넘어가면 국립묘지입니다. 네. 차가 밀리는 서달산이죠. 네. 국립묘지에서 서달산으로 올라가면 그 서달산이 등을 하고 있고 그 등을 넘어가면 중대랑 숭실대거든요. 그래서 중대생과 숭실대생이 섞여 사는 곳들도 있습니다. 네. 사실상 붙어있어요. 네. 그래도 이제 인구 줄어드는 게 상수라고 말씀드렸고 인구 줄어드는 건 커버를 못합니다. 아무리 20대가 많이 들어와도 30대 이상이 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서울의 주된 변수. 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성동구 얘기할 때도 얘기했는데 그게 되게 신기해요. 20, 30대가 직업이 없어서 울산을 떠난다. 대구를 떠난다. 전주를 떠난다. 근데 서울의 20, 30대도 떠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어디가? 다 경기도 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경기도로 갔나? 그 평화특별 평화누리도로 네. 평화누리도 괄호 열고 예, 괄호 닫고 로 가거나 20대 초반에 들어와서 이제 대학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저임금 도시서비스업 종사를 하다가 30대가 되고 자리를 잡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뭔가 인생에서 페이지를 바꿔야 될 때 주거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서울 안을 찾아보면 서울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꾸준히 이어져 왔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경기 남부의 입장 서울의 입장과 섞어서 생각을 해봐도 20, 30대가 직업을 가지고 주택을 까지 영위하고 살 수 있을 만한 곳 서울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0대 이상이 되면은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흐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동작구가 약한 2034 위주다. 그리고 3549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습 약한이 무슨 개념이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20대 초반 비율이 대학가만큼 많진 않다. 그런데 그래도 이 지역의 인구 구성에서는 유의미한 숫자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다. 이 동네가 다른 데보다는 꽤 젊은 편이다. 그런데 3549가 있다. 그래서 이 동네가 서울 전체의 인구 흐름에서 구조상 취약합니다.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른다. 30대 이상이 나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동네가 30대 이상 30대 위주의 동네이기 때문에 35세에서 49세가 아이를 가지고 이 동네에 눌러박았다. 그럼 그는 직업이 이 근처에 있는 눌러박은 사람인 거고 눌러박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 하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못하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구 변화에서 아주 특이한 이벤트가 없는 한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게 상수고 줄어든다? 네. 그 변화는 변수는 재건축하고 재개발밖에 없는데 노량진이 이제 크게 시작했고 노량진은 지금 다 공사판입니다. 네. 흑석동은 거의 끝났습니다. 흑석동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4년 전하고 비교하면 인구가 늘어난 데는 신대방 이동 하나인데 여기가 2021년에 입주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주택도 하나 짓고 있는 게 있어서 여기는 조금 더 늘어날 여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는 추세다. 대세 감소다. 네. 노량진도 청년주택이 들어오면 동작갑의 투표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네. 약간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들어올 수는 있다. 그런데 대세로 봤을 때는 큰 변화는 없다. 아 그래요? 네. 정도일 것 같습니다. 24년 이제 선거 이야기를 드릴 텐데 네. 이번 총선으로 가지고 이 동네를 좀 분석해 봅시다. 네. 동작갑을 계속 결과의 차이를 좀 보입니다. 당선 자체에 대해서 갑은 100개의 이제 민주당계 의원들이 당선을 했고 을이 이제 나경원 의원이 다선을 하고 한 번 이제 이수진 의원을 바뀌었다가 다시 이번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됐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사실 실제 계급적 차이도 있는데 동작사구라는 프레이밍의 영향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강남사구. 네. 아 강남사구요. 현재로 오기 전까지 이 동네 얘기를 잠깐만 좀 짚어드리고 정치충은 이런데 꼭 시간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서울데이터 시간입니다. 공공연대의 수도권 선거 구두는요. 중요한 문기점이 있습니다. 04년의 17대 총선입니다. 열린누리당이 압승하죠. 과반을 넘기죠. 그때 들어온 초선의원들을 탄돌이라고 부릅니다. 아휴 아련하네요. 탄핵 아니면 못 들어왔을 땡땡땡땡들 이라고 다른 당에서 욕하면서 부르던 이름입니다. 이 탄돌이들은요. 4년이라는 시간을 얻잖아요. 지역구에서. 그래서 그 지역구에 그냥 눌러 앉죠? 그럼 쉽게 재선됩니다. 동작갑의 전병원입니다. 이 동네로 말할 것 같으면. 탄돌이로 들어와서 다른 데 안 가고 삼선을 하죠. 동작의레는 탄돌이가 있습니다. 이계안 이라고 선대카드 회장 출신이죠. 이 사람도 롱런이 됐어요. 네임밸류도 있었고 지역이 받쳐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허파에 바람 넣는 사람들이 많아서 초선 주제에 2년 만에 던지고 서울시장 도전했다가 강금실한테 대패합니다. 그러한 다음에 삐져요. 그리고 탈탕을 한 다음에 문국현을 달아갑니다. 그 다음에 뒤집힙니다. 그 동네 분위기가. 이 관악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관악갑과 동작의리 설명해 주신 대로 오래된 동네 사람하고 아파트 보수 표심이 조금 더 센 것 같습니다. 옆 동네에 비해서. 근데 탄돌이가 눌러앉으면 재선 어드벤티치를 받으면서 해볼 만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유기홍과 전병헌 입니다. 물론 서울대 지역번인 관악을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17대에 당선된 사람은 이해찬인데 그때 이미 5선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소선거구제 이후에 계속 관악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구로금천 강서가 민주당이 깃발 들고 왔을 때 어드벤티지를 진짜 어드벤티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지역이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번 총선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강동갑을 송파병 진선미 이해식 남인순이 아니었으면 졌습니다. 제가 선거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민주당 깃발의 우세승의 능력을 갖춘 강남 이남의 지역구는 동작부터 시작이 되는데 구로금천 강서 정도에서 끝나고요. 영등포랑 관악갑은 민주당이 괜히 우는 소리 내는 곳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져요. 그리고 앞으로 더 불리해질 겁니다. 이건 나중에도 또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작갑은 조금 이따 설명해 주실 텐데 기본적으로 상도동계만 이기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동작의도 그 영향권 안에 있는데 중요한 건 YS를 정치인생에서 가장 못살게 군 사람 이해창 직계 중 직계인 나경원이 여기 삼선을 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해요. 여튼 선거구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서의 변화는 꾸준히 있어갖고 그래서 저는 이게 동작갑을 비교해 보면 갑이 계속 민주당이었고 을이 뒤집어지다가 보수세 같은 느낌이 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실제 계급적 차이도 있지만 동작을이 비싼 건 맞거든요. 동작을은 비싸다. 네. 근데 값도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긴 여전히 서울 한가운데입니다. 여지파비여도. 그래서 이게 지금 PD님은 보실 수 있는데 평균 동네 주택 가격하고 24년 총선 지역구 선거 승패를 나눠보면 표가 가격대로 정렬을 해놓은 겁니다. 저만 볼 수 있는데 저도 사실 안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게 이 숫자는 너무 커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일 오른쪽이 억원 주택 가격이에요. 아 강남병은 14.2억 서초갑은 13.7억 그런 거죠? 네. 제일 오른쪽하고 승패만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어려운 숫자 왜 넣어놨어요? 보니까 그럼 이 순서가 집값 비싼 순서예요. 쉽게 말해요. 평균 집값 평균 집값 비싼 순서대로 서울을 늘어놓았더니 강남병 서초갑 강남갑 서초울 용산 강남을 송파을 성남분당갑 송파갑 성남분당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순위 위쪽은 다 국민의힘이 이겼고 마포갑도 비싸군요. 아 그러네요. 그중에 상위 그 언저리에 동작을 동작값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작을 동작값이 있는데 동작을은 나경원이 승리했고 동작을도 집값 되게 비싼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성동갑 저번에 이제 민주당 후보 전윤위 후보가 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편에는 동작을 있습니다. 동작을은 나경원이 받을 만큼 받아가면 나경원이 이기는 전장이다. 네. 1대1 싸우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이건 잘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24년 선거가 되게 뜯어볼 만한 게 지난번하고 이제 동일하게 다음에 두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한 지표를 말씀을 드릴 텐데 질문 두 가지 지역과 선거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이 지역의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잘했냐 그 다음에 정당에 똑같은 질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나왔던 다른 후보에 비해서 이 지역 후보가 더 좋은 개인기를 보여줬는가 네. 그리고 정당에 비해서 개인 경쟁력이 의미했느냐 정당에 비해서 잘했는가 네. 이게 이제 이 순위에 보시면은요 제가 안 보이니까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성남 분당 을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한 개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값 높은 평균 집값이 높은 지역구가 다 국민의힘이 승리했고요. 처음으로 민주당 승리가 나오는 게 열두 번째인 중성동 갑이고요. 그 바로 아래가 마포 갑인데 국힘이 이겼죠. 그리고 그 밑에 영등포 을 양천갑 중성동 을 강동갑을 민주가 이기고 바로 그 밑이 동작 을인데 여기가 나경원 의원이 승리한 곳이죠. 상위 18개의 집값 비싼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이 그 밑에 다섯 곳을 승리를 했는데 그 밑에 민주당의 후보들은 본인들이 좀 잘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그 밑에도 아마 동작 갑까지 한 20개 25개 이 안에 들어오는 민주당 후보들은 잘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스물네 번째로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구가 동작 갑입니다. 김병기 의원 지역구죠. 그래서 동작 갑부터 보면 김병기 후보가 이겼습니다. 네. 7천 표 차이고 드물지 않게 있는 삼자 구도이긴 했습니다. 여기도 서울에서 드물지 않게 조금 있는 삼자 구도가 나왔습니다. 누구? 전 병원 게임 게이밍 대왕 이제 3후보 존재 여부를 변수로 넣어서 산식을 보정을 했고 그래서 3후보가 있으면 성향하고 상관없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 득표에 더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랬습니까? 네. 그러니까 3후보를 뚫고 서울에서 서울 기준으로 3후보를 뚫고 승리한 국민의힘 후보는 마포값밖에 없어요. 마포하고 여기가 있죠. 동작을이. 아! 동작도! 동작을! 물론 이제 3프로를 왔다 갔다 하는 후보들이었지만 이게 3후보들의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기존 지지층에 소구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거는 조금 더 파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후보가 나오면 민주당 후보표만 깎이는 게 아니라 국힘표도 깎인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개혁신당 후보가 나와도 민주당 후보도 깎이고 국민의힘 후보도 깎이는데 임팩트는 국힘 쪽이 더 크다. 피해는 더 국힘 쪽이 많이 받다. 이건 이제 상 후보가 아예 없는 아예 후보가 두 명밖에 없던 동작을과 전병헌이 존재했던 동작갑을 비교해보면 좀 더 쉽습니다. 동작갑에서는 전병헌 후보가 가져간 표차만큼 김병규 후보가 이겼습니다. 물론 제 계산은 주먹구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김병규 후보가 이겼고 3자 구도에서 5%포인트 격차를 넘겼으니까 꽤 여유있게 이긴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서울 전체랑 비교해보면 썩 좋은 결과는 아니에요. 이걸 분석을 해봅시다. 이게 표본은 적은데 번민주국의 3자 후보가 있었던 7개 선거구 중에서 6번째입니다. 6번째라는 건 뭐에서 6번째입니까? 그 7개 선거구 중에 격차가 적었다. 가장 신승했다. 7개 중에서 신승한 축 계속한다. 그래서 기대치 기준으로는 기대 득표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 못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반적으로 투표구 소장님의 산식에 의하면 김병규 후보는 이거보다 더 받았어야 된다. 더 받았어야 된다. 42개 중에 33개에서 마이너스 그리고 9개에서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투표구가 42개인데 9개에서 기대치보다는 기대치보다 덜 받았다. 그래서 전체 평균은 마이너스 2.3% 포인트 정도입니다. 이 당의 후보가 응당 받았어야 할 것으로 소장님이 계산했던 것 치고는 안 나왔다. 그것보다는 덜 받았다. 3자를 감안해도 그렇다. 우선 득표율 높았던 곳들은 상도 4동 1투 2투 4투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활동 꽤 활발하게 이뤄진다는 그곳입니다. 대방동 5672 여기도 전반적으로 득표가 높았어요. 여기는 확실히 다세대 많은 지역이고 아파트 구역이 아니다. 주택가격 기준으로 동작값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동네입니다. 주택가격 낮다. 그리고 신대방 1동 3투 여기가 좀 이례귤러인데 대방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 투표구들입니다. 여기는 득표율 자체도 높았고 기대치에 비해서도 되게 높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택가격에 비해서 득표가 되게 잘 나온 투표구고 이 정도 이례귤러면 이유가 좀 있을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보람의 공원을 끼고 있는 의리의리한 아파트 많은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람의 초와 대방중이 있는 곳. 거긴 딱 봐도 잘사는 동네 같거든요. 대방중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투표구입니다. 실제로 보람의 공원 완전 초역세권 이고 그래서 여기가 후보 거주지인가 싶어서 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치에 비해서 또 잘 한 곳들은 상도동 1투인데 상도동은 아까 득표율이 높았던 곳들이고 투표율? 네. 아니면 득표율이 높았던 곳들이고요. 대방동 2투는 여기가 공보물상 김병기 현의원 거주지로 나오는 데입니다. 아 그래요? 네. 득표율 자체는 높지 않지만 기대치보다는 잘 받았습니다. 본인이 할 것도 꽤 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주 못한 건 아니다. 근데 이유가 있다. 기대치보다 잘 못 나온 곳들을 살펴보면 상도 2동 1투랑 노량진 1동 전반인데 노량진은 일단 재개발 가시화된 곳이죠. 재개발이 가시화된 동네들에서 민주당 후보 퍼포먼스가 낮아지는 거는 경험적으로 꽤 흔하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파트 구역이 아니야. 다세대주택 구역인데 당장의 집값은 물론 당장 거래도 잘 안 하겠지만 당장의 집값은 높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잘 안 팔릴 거라는 게 분명한 곳인데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는 게 확실해지면 표심이 바뀐다. 이게 어느 단계에서 바뀌는 영향을 주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있다. 의미 있게. 예를 들어 관찰이 된다. 계속해서 동네 재개발 때문에 싸움 많이 하고 시끄러운데 어디 있습니까? 성북구 장위동. 네. 거기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원래 있던 당연히 원주민이죠. 이분들이 여기가 갈아엎어진다는 걸 알고 나면 표심이 빨개진다. 그거는 근데 원래 있던 분들인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권을 받으려면 전입을 해야 돼요. 아! 전입을 해야 돼서 이미 바뀌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전입 신고서에 누굴 찍으시겠습니까? 써있진 않지만 전입 신고서는 생각보다 표심으로 결정 지어주는 문서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등록은 거기 가 있으니까. 이거 재밌네.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이거는 좀 더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해달라는 기대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사람이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여기에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인지 이거는 몰라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신대방 2동 4투 상도 2동 1투도 약간 이래귤러인데 여기가 특별히 낮은데 이유를 잘 못 찾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모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뭘 모를 때 모르는 이유도 잘 설명 안 하실 때가 많습니다. 24년 총선이 양자 구도였고 승패에 영향을 줬던 3후보가 딱 한 군데 마포갑이었죠. 그래서 민주당 후보 포먼스가 특별히 안 좋았던 지역은 상대 후보가 특별히 잘했던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장진영 후보는 기대치에 비해서는 잘했어요. 김병기 후보의 상대입니다. 42개 투표구에서 평균 2.17% 포인트 더 받았습니다. 신수현 소장의 식에 의하면 네. 밭에 비해서 잘했고 30개에서 기대치보다 더 받았고 12개에서 덜 받았습니다. 잘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김병기 당시 후보가 기대치보다 덜 나왔다라고 한 것들이 장진영 후보가 잘했던 걸로 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봐야죠. 승부라는 게 1대 1이기도 하고 그런데 24번째로 대한민국에서 집값이 평균 집값이 비싼 곳에서도 그런 거라는 어드밴티지를 안고 있다고 봐도 여당 후보가 잘한 거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시적으로는 민주당 후보가 잘했다. 그런데 디테일하게 보면 기대치보다는 덜한 곳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다. 정보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전쟁의 안개 속에 아직 드러나지 않고 가려져 있는 영역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영등포와 동작 관악은 결코 민주당의 깃발이 확실한 어드밴티지는 아닌 것 같다. 이제 봤을 때 그때 선거 기간 중에 김민석 의원하고 김병기 의원이 우는 소리를 했어요. 선대위에 들어가 있고 김병기 의원은 또 공천관리했고 해가지고 지역구에 쓸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럼 지역구의 시간을 중앙에서 일을 안하고 똑같이 썼으면 과연 더 받았을까? 그거 우리가 모르는 지점이에요. 네. 모르는 지점이고 나중에는 만들어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선대위에서 중앙에서 일을 맡은 사람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가지고 지역구에 내려올 시간이 없던 사람들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가 에 대한 것도 한참 나중이고 네. 제 정당에 비해서 더 잘했냐 비례득 표수를 보면 이번 선거에서 24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평가하는 개인 경쟁력의 핵심은 민주 그리고 조국혁신 득표를 후보가 온전히 손실없이 받아 냈냐 왜냐하면 조국혁신당 후보가 없었으니까 네. 이걸 보면 서울 전체에서 평균치가 민주당 후보가 비례득 표 대비 4.5% 포인트 플러스 국힘 후보는 7.8% 포인트 플러스입니다. 양쪽 다 잘했다는 건가요? 서울 평균치예요. 그런데 김병기 후보는 플러스 1.14% 장진영 후보는 플러스 9.0% 아 이건 의미가 있네요. 동작 갑의 유권자들이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을 비례로 찍어준 것보다 국민의힘의 지역구 후보한테 9%를 많이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김병기를 찍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울 평균이 7.8인데 장진영 후보가 9.0이니까 그리고 김병기 후보는 서울 평균이 4.5인데 1.1이니까 민주당 표를 흡수하지 못했네요. 네. 번민주계 3명 후보 요인을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많이 잃어버린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누군가가 전병원을 찍었다면 네. 서울 평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전병원을 집어넣으면 대박 못한 건 아니라고 봐야 된다. 그런데 전병원 있으니까 동작 갑에는 후보가 이미 깎여 있으니까 후보 득표에도 깎였으니까 재밌네요. 여러분들도 재미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대치는 비례득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네. 민주당 조국격신당은 기대치보다 아주 약간 더 잘 받았어요. 동작 갑에서. 네.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기대치보다 조금 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이 동네에서 정당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작동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안티표 정도? 사실 그걸 관찰할 수 있는 게 동작 의리예요. 그렇습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알겠습니다. 일단 갑을 얘기해 마무리 끝내 수고가 되죠. 그래서 서울 전반의 흐름보다 지역 현안이 선거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는데 지역 현안? 재개발? 재개발 때문에 재개발 말고 뭐 있겠습니까? 서울 다 늙어가지고 왜냐면은 이제 기대치 대비 실제 득표 편차가 조금 많이 다릅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큰 특성은 없어요. 아까 이제 민주당 4% 장진영 후보 9% 투표구들 별로 기대치 대비 실제 득표 편차가 좀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표구들이 가지는 기대 득표 수치의 편차가 좀 커요. 이 얘기는 기대치 산식이 여기서 약간 틀어진다. 기대치 산식이 준비하신 기대치 산식이 발견하지 못하는 팩트가 있다. 네. 이 동네에서 약간 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 재개발이 임박했다라거나 왜 재개발 안해줘라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아닌 다른 요인이 있거나 이게 기대치 모델을 서울 전체로 만들었는데 서울 전체 모델이 이 동네에서 잘 작동을 안 한다. 동작에서 상대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재개발 요인이 하나 있을 거고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뭔지 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장진영 후보가 밭에 비해서 잘했다. 그건 확실해 보이고 그리고 김병기 후보는 3자 감안해도 기대치보다 약간 못한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대에서 승리했다는 거는 최소한 할 만큼은 했다. 지금 나쁜 평가가 많은데 이겼기 때문에 되게 잘한 거다. 이 밭에서 네. 그리고 유의하게 봐야 될 곳들이 조금 있을 것 같다. 김병기 후보 입장에서는 제가 이게 서울 한강 이남의 중부와 서부지방을 돌아보면서 데이터들을 뜯어보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건 생각보다 이길만 해서 이긴 지역구가 적다. 이게 재선이시기도 하고 꾸준히 어쨌든 시간을 썼기 때문에 현역이 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만 정리를 해놓죠. 그래서 3자 얘기도 좀 해야 되는 게 전병원 의원이 되게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밀해 팩터도 있겠지만 그런 걸 생각해낼 만큼 신수연 소장이 이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기도 하지만 여기 3선 의원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치 그 한참 이하를 보여줬다 정도는 말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서른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밭을 아예 안 읽었나 싶을 정도로 세밀해라는 깃발이 대체 몇 퍼센트의 마이너스를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개인 탓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였습니다. 이제 동작을 보시면 나경훈 후보가 이겼습니다. 압살했습니다. 9천표 차이가 났고 1대1 구도였고요. 깔끔하게 양자구도였고요. 비강남 국민의힘 승리 후보 중에 가장 여유있게 이겼습니다. 서울 안에서 나머지는 못 이길 줄 알았어요. 나머지들은 진다고 생각했는데 신승에서 역전한 케이스들이잖아요. 비강남에서 국힘이 이긴 곳은 여기 빼면 다 5% 이내입니다. 김재섭, 조정훈 그리고 우리 장관님 누구시죠? 용산에 권영세 의원은 되게 못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그러면 김재섭, 조정훈 남는데 이 두 사람들은 이길 줄 몰랐잖아요.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게 권영세, 나경원이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제일 쉽게 이긴 제일 강했던 후보입니다. 류사명 후보는 기대치보다 7.16%포인트 덜 받았습니다. 이건 유성훈 후보의 탓이 아닙니다. 네. 나경원 후보는 기대치보다 7.5%포인트 더 받았습니다. 나경원 후보 탓도 아닙니다. 나경원 후보가 왕딸 다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게 잘한 거예요? 저는 글쎄요.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치 완전신인하고 베테랑의 대결을 실제로 돌려보면 아, 이 정도 나오는구나 라는 느낌입니다. 네. 조정훈, 이지은의 마포갑투 그런 팩터가 있죠. 물론 동작을이라는 동네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높고 기대치만큼 했어도 쉽지 않은 곳이 맞습니다. 근데 딱히 설명할 게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잘했어. 그냥 나경원 후보가 오늘 출근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방송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많은 시사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를 분석하지만 결국 아, 뭐 저렇게 아저씨 아줌마 같은 얘기를 해 하면서 평론가들이 이상한 소리 할 때 있잖아요. 그것도 의미값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정치는 이미지는 거짓말을 하니까 그리고 그 느낌이 주는 메시지라는 건 실제로 표가 돼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나경원이 정치적으로 뭘 잘한 사람인지 뭘 못한 사람인지와 완전히 무관하게 그가 뭐 사학재벌의 자손이고 실제로 그 이익을 쉐어하고 있고 이런 것과 완전히 무관하게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 이미지를 그런 것도 불구하고 동작을 해서는 소구한다. 지역 배경이 전혀 없는 정치신인이 들이받아서 이길 수 있었을까 의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굳이 이제 류사명 후보가 재도전을 한다면 어디서 챙겨야 되냐 어디서부터 챙겨야 되냐 지금 코어가 어디냐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류사명 총경은 지금 다른 데 안 가고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매번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소리예요. 생각보다 22대 총선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게 생각보다 많은 낙선 후보들이 지역을 안 떠나고 있어요. 그런 거요. 다른 곳이 없다는 이게 그 전 총선에 잊었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일단 한 번 떨어지면 돈도 떨어졌고 한 번 다 흩어져요. 그리고 딴 데를 가든 딴 당을 가든 뭘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양당 모두 생각보다 많은 낙선 정치인들이 지역을 안 떠나고 위원장 위치를 고소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들고 리스크가 되게 큰 일이거든요. 그렇죠. 4년 동안 돈 들고 시간 써서 밭을 읽은다고 해도 갑자기 전략 공천이 올 수도 있고 자기가 전략 공천 됐듯이 또 누구 다선 의원이 여기로 자리 바꿔와가지고 공천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밭을 읽는 게 무의미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정치인들이 도전하고 있어요. 일단 사당동에서 잘 받았습니다. 특히 사당 1동 여기는 사당 1동의 투표구 하나는 동작을 40개 투표구 중에 류사명 후보가 기대치보다 더 받은 유일한 투표구예요. 나머지는 다 덜 받았습니다. 가장 못 받은 곳은 흑석동 이건 또 메인 이유는 아파트 네. 가장 비싼 곳에서 가장 덜 나왔습니다. 당연하다. 기대치보다도 더 많이 낫습니다. 이 이야기를 뒤집으면 아까처럼 나경원 후보가 잘한 곳과 그나마 덜 잘한 곳 정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됩니다. 여기는 사실 후보 이야기보다 밭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특성 이야기 네. 후보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네. 비례 기대치보다 보수계에는 조금 더 더 나왔고 민주계는 좀 덜 나왔습니다. 이건 공천 잘못이고 민주당 탓입니다. 이게 제가 서울을 걱정하는 온도보다 지난 이번 총선 때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민주당은 서울이 되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밭이 전반적으로 보수 쪽으로 다져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경원 후보 현 의원이 잘해서 밭을 끌어왔다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감정적인 걸 수도 있어요. 나경원 의원이 뭘 잘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선거라는 사건 하나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네. 하지만 결과는 이렇다. 이게 과거가 아니라 서울의 다른 지역들하고 비교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흑석동은 잘했으니까 이렇게 밭이 좋아졌어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결과는 이렇다. 흑석동의 투표구를 다 합하면 나경원 의원은 이번에 60%를 넘게 받았습니다. 흑석동에서. 네. 압도적이었고. 강남 바깥에 이런 동네 어디 있습니까? 강남 4구라는 워딩이 적어도 흑석동에서는 명백하게 작동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나경원 후보는 잘했다. 근데 류사명 후보가 못했다고 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본인 퍼포먼스의 문제가 아니다. 네. 엄청 날고 기었어도 실제로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주제를 해봤기 때문에 본인 퍼포먼스는 맥시멈 나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오히려 공천 레벨에서 공민을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공천이 망한 겁니다. 네.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동일한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못했다고 혼만 나아야 되느냐 민주당이 여기에서 미궁에 빠져들게 만들었던 주역은 이수진 의원입니다. 이수진 의원이 뭐랄까 정치 고관여층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바치를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떠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수진 의원이 당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출마 그랬으면 도움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튼 이수진 의원이 민주당 이미지까지 다 망가뜨놓고 나갔기 때문에 유삼형 후보는 신인 혼자서 그걸 막아내는 건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보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베테랑이 버티는 지역구에 바다에서 바로 건져온 생신인을 꽂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 기대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결코 싸지 않은 슬롯을 하나 써서 실증해봤다. 비싼 슬롯 엄청 비싼 슬롯을 썼죠. 이게 이 슬롯이 이해찬이 오선되듯 나경원의 완전 자기 소뚜껑 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나경원 의원은 지난번에도 신인한테 졌거든요. 나경원 의원도 간당간당하거든요. 여기서 이런 사람이면 이길 수 있는 상대를 꽂았어야 됐는데 실험을 해버린 겁니다. 윤준하 이유는 이수진 이런 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총선 얘기를 했고요. 광고 뒤에 짧게 지방선거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XSFM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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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콕 집어 콕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 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보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여행 많이 다니자던 아내 중학교 올라가는 첫째 늘 내 걱정뿐인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건강하자는 그 말 꼭 지키고 싶습니다. 건강을 천연스럽게 큐어바이 네이처 큐비엔 임금님께 진상한 전통방식 그대로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더 쌍화 광고 더 쌍화는 알고 보면 프랜차이즈입니다. 동해에서 더 쌍화 커피라고 적혀있는 어딘가 어색한 디자인의 간판을 보셨다면 거긴 커피가 주력이 아니라 더 쌍화가 주인공의 곳이라고 하네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트리트 뷰로만 봤습니다. 간판이 정말 마음에 콕 뺏힙니다. 그 공포영화 글씨자로 써있죠. 서울 동네 어디에 갖다 놔도 아주 적절한 디자인이 있어요. 한글로 크게 더 쌍화 더 크게 커피 이렇게 써있어요. 제발 쌍화차만 파는 줄 알고 여기 오지 말지 마세요 라는 마음을 담은 간판 디자인이죠. 커피도 있다고군요. 하지만 쌍화차가 메인입니다. 매장이 60개나 있대요. 하지만 주변에 보이지 않는다면 일단 저도 아직까지 못 보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XS몰에서 편하게 맛보실 수 있습니다. 김을 연속으로 서너 번 빼서 불순문을 제거를 하고 8시간 이상 달여낸 전통의 방법을 썼고요.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서 현대인의 기호에 맞게 개발된 맛입니다. 가격이 좀 비싸다고 보실 수 있는데 기호와 토질 등 환경을 고려하여서 약효가 제대로 담긴 최고의 재료만 사용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비쌉니다. 전통 쌍화차 1등품으로 인정된 경북 영주산 백수호를 사용한 고은님 백수호 러시아산 원용을 사용한 녹용 음양 의라차 뭐 이런 이름에 의라차차 이런 건가요? 이게 남녀 공용이라는 뜻일까요? 음양 오라차 그러니까 아니라면 뭐 양양 의라차 아무튼 좋다는 아무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들고 가기 좋은 손잡이 달린 박스 패키지도 있으니까요. 추석이 지나긴 했지만 또 그 연휴을 따로 즐기시고 또 집에는 따로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직까지 시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그런 거 봤어요. 약제시장 외국인 투어 상품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상주하시는 가이드분이 계시고 양령시를 한 바퀴 돌면서 관련된 거 먹어도 보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먹는 거에 쌍아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수의 전 세계에서 온 다른 민족의 어른들이 이걸 사간다는 거죠. 아 세계 공통이다. 몸에 좋은 맛은 세계 공통이라는 거죠. 해외 노인네 응대하실 분 응대하실 일 있으신 여러분 선물로 더 쌍화를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액세스 몰이 있습니다. 끝도 없이 디테일을 파고 들어가는 도시데이터 연구소 동작 후 시간입니다. 지선 얘기를 제가 또 옛날 얘기를 좀 떠들겠습니다. 04년 총선은 누구의 대승? 노무현의 대승이었습니다. 10세트 총선은 그리고 2년 뒤에 지선이 있죠. 이때 위기의 한나라당을 박근혜가 구출합니다. 텐트 압승을 거둡니다. 구청장 군수 시장 절반을 넘게 한나라당이 싹쓸이 해갑니다. 그리고 광역단체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시장, 경기, 충남북지사 다 쓸어갑니다. 한나라당이 누구? 데프트상수, 김문수, 오세훈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때가 지방선거 보수정당의 마지막 전성기였어요. 당분간 그 다음부터 거의 전국에서 파랑 1색이었다가 22년 지선에서 실로 크게 서울에서 이깁니다. 지금 서울은 거의 모든 구청장 빨간색 거의 모든 지방의의 빨간색입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그렇게 치부하고들 넘어가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라서 승리했다. 저는 그것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향후 서울의 표심을 예고하는 이정표였다고 생각합니다. 22년 지선이. 서울은 심수현 소장님 지금 여러 번 말씀하시듯이 사람들이 늙어가고 역귀성의 중심이 된 지방입니다. 저희 집에요. 이번 추석 내내 오늘이 지금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이번 추석 내내 주차장이 가득 찼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으려고 했는데 예전에 비해서 주차장이 명절 때 얼마나 더 많이 차있냐를 보시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80년대의 우리 동네는요. 비웠죠. 사일런트 힐 같았어요. 비 오면. 차 통행량도 없고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2010년대 초반까지 저 그때 혼자 살았는데 시내 전체에 차가 없어서 운전 연습하기 좋았어요. 드라이빙하기 좋았어요. GTA 같았어요. 근데 14년 뒤에 동네가 이렇게 됐다고요. 늙었어요. 늙은 아파트 집주인들의 표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도시라는 거예요. 서울은. 그 사람들이 한동안 표심을 과시할 겁니다. 이게 부산대구 울산하고 다르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부산대구 울산은요. 그 똑같은 40, 50대가 지금 늙어가고 있는데 그 40, 50대가 개혁적인 표심을 이끌고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돌아가시죠. 그러면서 대구랑 부산이 점점 파란색이 늘어나요. 실제로 그런 예측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번 총선 지나고. 4년 뒤, 8년 뒤면 부산은 민주당이 압살할 것이다. 저도 동의해요. 대신 서울에서 이를 겁니다. 저도 패턴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 근데 그게 이제 표심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이거는 아직은 장담하기 어려워요. 적어도 인구 구성과 부동산을 맞춰서 보면 부울경하고 서울의 정당 득표율이 컴파스를 붙들고 원을 그리듯이 반대로 여전하는 중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이게 저는 주택 가격과 관련해서 이게 절대 수치가 유의미하냐 아니면 상대적인 격차가 영향을 더 많이 주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은 답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트랑도 비슷한데 이번 선거에서 5억짜리 지역에서 민주당이 이겼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다음번에 이 동네가 8억이 되니까 국민의힘이 이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은 여기가 8억이 됐지만 다른 동네랑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똑같으니까 주변도 다 8억이야. 다 동일하게 올랐어. 그러면은 얘는 그대로 민주당 색을 유지할 거냐 이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너무 복잡하게 한 것 같은데 뭐 그러실 줄 알았어요. 복잡하게 말하다가 모르겠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유의미하다고 막 구멍국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라는 질문입니다. 동작고 지방선거 얘기하기 전에 22년 지방선거가 우리나라 정치사의 특히 서울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는 아주 암담하게 봅니다. 이번에도 지방선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청장들 특히 당초에 누군지도 모르겠고 사라지고 나서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22년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 선거 후보들은 관료대 관료였습니다. 대부분 구청장 선거 그렇듯이. 아 그런가요? 그렇죠. 지금의 서대문 구청장 같은 특이 케이스가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상우한테 하도 많이 져가지고 체급을 낮춰서 구청장으로 들어간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서울에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보통 관료가 됩니다. 그나마 한강 북쪽으로 넘어가면 보좌관 출신들이 꽤 많은데 그렇죠. 2010년대에 그런 분들이 꽤 있었죠. 네. 그나마 민주당은 보좌관 출신들이 좀 많고 그리고 대부분 관료가 많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노량진 주민센터 구급 출신 vs 철도청 8급 출신입니다. 철도청 출신? 네. 물론 이제 마지막은 노량진 주민센터 구급으로 들어오셔서 동작구청 부구청장까지 하셨고 철도청 8급은 국토부 국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뭐 이제 관료 대결이지만 사실 주민 입장에선 그 둘 다 별로 기대 안 되는데 그렇죠. 네. 아무튼 지금 박일하 현 구청장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2년 선거에서 이제 3% 이상 득표한 유의미한 삼자고도가 있었던 자치구가 마포구랑 강동구 제외하고 23개인데 여긴 양자고도였다는 얘기고요. 네. 8회 지련번지 선에는요. 네. 각각 구청장 후보들은 해당 선거에서 당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보다 국민의힘 부청장 후보들이 약 5.6%포인트 덜 득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더 강하고 상대적으로 부청장은 약하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의 개인자력이 셌다고 분석해야 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건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죠. 송영길이 약했다. 또 있다. 네. 항상 양면이니까. 네. 이게 중위값이 5.6%포인트 그러니까 마이너스 5.6입니다. 국민의힘 부청장 후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비해 5.6% 정도 덜 받는 게 중위값이다. 네. 그런데 박일하 당시 후보는 마이너스 4에서 막았어요. 잘했다. 네. 다른 지역 후보들보다 누수를 잘 막은 셈입니다. 상대평가로는 23개 중에서 5위예요. 민주당 오영수 후보는 당시 송영길 시장 후보보다 6%포인트 정도 더 득표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평균 정도예요. 아. 네. 평균적으로 다 졌기 때문에. 네. 구청장 후보들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졌기 때문에. 관료 출신들의 장점이자 단점은 뭘 잘 안 해도 티가 잘 안 난다. 라는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국회 기준으로 요즘 본 걸 소감 말씀드리면 이 양반들은 잘해도 티를 못 내요. 네. 양면이에요. 네. 말도 오지게 못하고. 국회의원 말 못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거 여러분 못 믿어지시죠. 많습니다. 특히 관료 출신들이 매우 그렇죠. 보니까 이제 앞에는 자민영과 한나라당을 오간 삼선 구청장이 계셨고 그전까지는 쪽도 못 쓰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한동안 보수 정당이 다 졌다고 서울에서. 그 사이에 재선한 민주당 구청장이 이창호 구청장이 계신데 이 양반이 제가 알기로 그 동작 갑을 국회의원들의 알력 다툼에 희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출전을 못하셨거든요. 네. 그런 기사들이 좀 있었죠. 네. 신인이 나와서 지는 싸움에서 생각보다 잘 받고 패배했습니다. 아까 이제 관료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뭐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 한국이 율사 출신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2대는 아직 통계가 연구 자료로 나온 게 없는데 하지만 언젠가 나오죠. 네. 21대 국회가 법조계 출신 15.3% 공무원 등 공직 출신이 14.3%입니다. 이거는 연구보서가 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 비해서 뚜렷하게 높아요. 국회의 판검사 및 변호사 출신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즘은 좀 말 들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새누리당은 검사당, 민주당은 변호사당 이렇게 얘기했죠. 네. 이거랑 이어지는 얘기이기도 한데 정권을 가리지 않고 관료 출신 장관을 너무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다. 관료 출신 장관. 네. 관료 출신 정치인을 너무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관료가 장관이 되면 주로 민영화를... 세상에. 최은혜 의원 기억해서 그런가? 여하튼 보통 보수 정권에서는 관료가 장관을 시키면 다 민영화 열심히 하고. 네. 이거는 또 민주당 정권에서도 그렇게 드물게 보이는 현상은 아닙니다. 민주당 정권도 관료 출신 장관을 좋아해요. 관료 출신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니까 윤석열 정부 1기에서 장관급 직위 29명 중에 21명이 관료 출신이었고 이게 국민을 대기해서 관료를 통제해야 되는 행정수반이 관리 책임을 다시 관료한테 넘기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민간이 돼야 되는 이유는 심지어 군에서도 마찬가지, 국방부에서도 마찬가지. 관료들끼리만 시켜놓으면 관료들 입장에서 좋은 것만 하니까 정치의 이름으로 민선으로 뽑힌 정권이 민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라라고 장관을 앉히는 거라서 시민 출신 장관들이 좋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건데 관료를 장관으로 앉혀놓으면 관료들 좋은 것도 할 거 아닙니까? 라는 말씀인 거예요.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모르겠어요. 당장 행정수반 본인도 고시, 율사 출신 관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의 관료죠. 이런 환경은 필연적으로 관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다음 행보를 감안한 결정들을 자꾸 하게 만드는 흐름을 만듭니다. 관료들은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에서 나눠 먹거든요. 이게 조직의 이익까지면 저는 오케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의 영달까지 가버리면 조금 이게 너무 선출직 출마를 관료 마일리지 채우면 전직하는 그런 퀘스트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비일비재한 현상이라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무 만연해서 지적하기 힘든 실제로 관료쟁이들 장관 찍혀주면 그 다음엔 출마하죠. 그런 흐름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법으로 나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네.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터부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문화하고 분위기고 보이지 않는 레거시 같은 건데 이게 마치 전교조가 선생님들이 정치 활동하면 법으로 재단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상한 지점이에요. 아니 평 선생님이 누굴 지지하고 안티하는 건 나쁘고 관료가 장관한 다음에 어느 정당에 출마해서 다선하는 건 좋나? 추경호가 국회의원이 되는 건 좋은 일인가?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건? 그리고 사실 이거는 물론 보수 정당이 이런 경향이 좀 더 강하긴 하지만 민수당 정권에서도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럼요. 왜냐하면 정치를 하기 위해 관료가 꼭 필요한데 관료들한테 한 번 저쪽 이것도 회사 간에 경쟁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저쪽 회사에서는 국회의 문도 열어준대. 그럼 다 그리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도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쪽이 나빠져서 필연적으로 양쪽이 오염되는 아주 흔한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치화랑 사법 행정 모두한테 안 좋고 결과적으로 국민한테 안 좋은 일이죠. 고위관료는 민선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쿨다운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너무 싫으면 비율이라도 현저히 낮춰라. 너무 강경한 입장일 수도 있는데 적어도 쿨다운이 있어야 되지 않나? 최소한. 예를 들어 언론계는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잖아요. 국민의힘을 제외하면. 민주당은 이제 언론인들 들여다놓으면 자기들도 욕먹는 게 신경 쓰이는지 몇 년 뺑뺑이 돌립니다. 당직. 뭐 사회만 보게 하고. 바로 보내지 않는. 그러면서 3년, 4년 있다가 공천을 줄 수 있는 위치에 겨우 자리를 내줘요. 그러니까 번개불에 콩붓 까먹는 케이스들도 막판에 닥치면 간혹 나오지만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제까지 우리 호준석 씨. 너무해. 네. 이게 제도에 대한 해킹이라니까요. 법으로 시민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출마 못하게 막으면 안 되니까. 네.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래서 법으로 막을 수는 없는데 법으로 못 막는다고 어제까지 YTN 진행하다가 다음날 공천받아 가도록 만드는 거. 너무하잖아. 제도 해킹이잖아요. 이게 아무튼 동작부 지방선거 얘기할 게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그렇습니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서울시의원은 국민의힘 4대0입니다. 셧아웃했어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처참하다고요. 지금 서울시의회 구성이. 네. 더 이상 여기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관련된 거, 인권 관련된 거, 역사관 관련된 거 지금 다 막 서울시의회에서 막 깔아치우고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제가 다른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동작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동작부 결론은 동작부는 모든 다른 자치구들이 그렇듯 재미있는 동네고. 그렇대요. 동작부 특집하면 한 3시간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신수선 소장은 한참 더 떠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자꾸 그러면 제가 향토사학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그래요. 이미 약간 많이 간 것 같은데.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분석가의 본연의 자세로. 24년 총선에서 양쪽 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준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평균보다 잘했다. 하나는 당선되고. 동작갑의 김병기현 의원은 긍정적인 일회결러가 있고 부정적인 일회결러가 한 군데씩 있었는데 이거는 한 번 들여다볼 만한 여지가 있다. 예측보다 잘한 것이 있고 예측보다 못한 것이 있다. 네. 동작을은 류사명 전 후보는 다음에 나오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하던 대로 잘하고 계신 나경원 현 의원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의 영입인제 출신이죠. 네. 영입인제들은 그 다음번에 출마할 때 그나마 신인이 가질 수 있는 어드벤티지도 못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 그대로 밭을 갈아서 나오셔야 되는데 유사명 총경의 그 다음번 도전은 이번보다 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집값은 더 비싸져 있을 것이고. 그래서 동작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단원컨대. 동네 이야기 코너의 방송시간을 줄이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전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 방송이 이 디테일을 다룰 그릇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신선 소장하고 이 동네 얘기 말고도 동네 얘기는 재밌지만 다른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아까 녹음 도중에도 중간에 쉬는 시간에 그런 관련된 흉계를 꾸몄는데 신선 소장하고 할 수 있는 다른 게 많아서 이 얘기를 조금 축소할 겁니다. 그래도 꾸준히 하긴 할 겁니다. 네. 동네 얘기는 적당히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고장님 곧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대표 연구소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선 소장과 합의하의 이런 동네 TMI 이야기는 한 시간으로 줄이기로 했고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시사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사 코너가 새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는 말이 다 똑같고. 나오는 사람도 거의 똑같죠. 별 게 없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예고였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멤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애정클 당번이 빨리 돌아온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띄엄띄엄 배치했는데 하드 트레이닝 하고 있습니다. 시사 시사 주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심화 입문 순서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렇게 되나요? 난이도가? 네. 저는 원래 아침에 1학년 수업을 듣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네. 아침엔 3학년 수업. 전공을 들으시고. 술 먹기 전에 1학년 수업. 조라도 되고 농구하고 와서. 새로운 시사 코너 애정클로 꾸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7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연휴 잘 정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권조에디터의 PD였어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